안녕하세요. 별빛하는 이동주택입니다. 오늘 출구되는 모델은 별빛농막의 기본 모델, 별빛 D형 농막입니다. 기본 금액은 1,800만원이며, 영상 속 모델은 단열재 추가, 편백 루바, 다락 높임, 기역자 싱크대와 가구 계단, 현관 롤방축망을 포함하여 2,140만원에 제작되었는데요. 매우 가성비 높은 모델입니다. 내부를 편백 루바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편백 루바는 피톤치드라는 천연 항균 물질이 나오는데 피부 진정작용, 공기정화, 스트레스 해소에 좋아, 안락한 농막과 좋은 조화를 이룹니다. 일자 싱크대를 기역자 싱크대로 변경하신 모습인데요. 주방을 더욱 활용도 높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 계단이 아니라 가구 계단이 설치되어 수납공간이 늘어났고 밥솥이나 전자레인지 등 제품을 놓을 공간도 마련되었습니다. 다락 공간은 기본은 1미터로 제작되지만 많은 고객님께서는 다락을 높이는 선택을 하시는데요. 25cm만 올려도 다락의 활용도가 훨씬 좋아짐으로 만족도가 높은 옵션입니다. 언제나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의 농막과 주택을 제작하는 별빛 하늘 이동주택과 함께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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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